크로스 파이어는 물론이고요. 스페셜 포스, 서든 어택 등 다양한 1인칭 슈팀 게임들이 해외에서 활약 중인데요. 앞으로는 보다 다양한 장르의 게임들이 해외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그렇습니다. 대한민국 게임계 할리얼풍의 주역, 그 세 번째 주인공도 기대해보면서 게임쇼 즐거운 세상,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다음 주에도 더욱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네,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다음 주에 만나요. 다음 주에 만나요.